안녕하세요. K60003 웅석교통 고속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볼 제안작은 MDC DJ 동차입니다. 이해찬님의 신청작이며, 그럼 바로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개인사정과 선약이 많은 날인가 봅니다. 또 기다리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오후 10시 50분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부상당하신 분들에 대하여 빠른 케이어를 비는 바이며,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제안작은 케이스의 스카이라이너 만들기 편이며, 노인님의 신청작입니다. Everyone, see you next ti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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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